강남 3구 빼고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익을 생각을 하실 분들 노후대책으로 수익을 생각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높은 금리에도 새가 많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작년 맞지 쉽다 앞쪽에 데크를 깔아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해서 임차인들이 아주 눈에 기억에 탁 남게 인상 깊게 꾸며두셨습니다 원룸 앙박입니다 이게 거의 이 정도면 주인세대 앙박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도 3호선 초역세권이지 않습니까? 임차인들이 좀 선호해요 세노키는 좋은 입지이고 하니까 이 건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저는 또 다음 집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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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